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은평구 내에 있는 특별한 슈퍼마켓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직접 방문해서 둘러보고 왔는데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눈이 돌아갈 정말 정말 특별한 슈퍼마켓인데요.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차란! 24시 무인 댕냥이 슈퍼마켓! 출입문 열기도 있어요. 아 너무 귀여워. 이게 뭐야? 여기 보면은 카드 인증하는 방법이 있고 QR코드 인식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카드를 인식을 할게요. 여기 딱 꽂네요. 열렸어요. 카드를 받아볼게요. 들어와봤는데요. 우와 보이세요? 여기 보면은 입고 바코드 스캔하는데 장바구니 확인, 결제하기. 현금 서비스는 준비 중입니다. 보면은 간식으로 간식으로 그대로 초콜릿 청원이요. 아 근데 되게 저런 것 같아요. 미니돌로? 그건 어디까지? 저도 청구기를 하는데 이런 간식으로. 타코! 어머 미니 타코인가 봐. 이거 약간 우리 되게 유명히 아는 그 그 제품도 있네요. 패스룩! 저도 패스룩 거 쓰고 있는데 패스룩 거 씁니다. 와 되게 어머 2석제 이런 것도 살고 있고요. 한 3포를 향등 8칠대 하이포도 있네요. 하이포도 있네요. 하이포도 있네요. 하이포도 있네요. 하이포도 있네요. 동생 동안 많이 켜봐요. 여기 어머 여기 있어요. 패스룩, 강아지, 샤워, 샤워. 보면은 이건 뭐지? 아 손가락 칫솔인데. 이렇게 따뜻한 거 시도하는 애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건인가봐요. 어 뭐야. 이런 수건들, 이런 칫솔들. 이런 얼굴이 있는가 봐요. 띡띡이 장난감. 어 띡띡이 장난감. 얘는 뭘까요? 이것도 라텍스 봉인 것 같아요. 새눅키들어야 되는 라텍스 봉. 이런 거. 저희 집에 있는 우리 애들이 아주 환장하는 장난감이에요. 이렇게 생일모자. 생일모자. 킁킁글도 있어요. 너무. 어머. 킁킁글도 채찍 같은 것도 있어요. 좀 유행하는. 우리 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도 있네요. 보면은. 이쪽은 고양이 제품들. 고양이 간식들. 고양이 간식은 제가 급하게 찍다 보니까 놓쳐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츄르형 제품이 정말 많았고요. 유명한 간식은 뭐. 조공. 펜테이션. 그린위즈. 창우츄르. 등의. 다양한 간식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장난감은. 깃털 장난감이나. 막대기 장난감 같은 경우가 있었어요. 강아지고양이. 사료. 근데. 일단 확실한 거는. 사료가. 가격이 저렴해요. 데이비 키트. 캣키트 로얄캠 입고 있는데. 어. 전에 일하던 곳은. 32,000원. 보통 그렇게 판나 했는데. 되게 가격 저렴한 편이에요. 어. 괜찮다. 여기 사료. 좀 다양한 사료들이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동물병원에서 판매하는 사료들이 많아요. 동물병원에서 판매하지 않는 사료들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동물병원에서 판매하고 있는. 사료들이 많아서. 여기서 믿고. 구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리. 리얼 트리. 건조 트리. 아이들 장난감. 가다 간식. 이거 뭐야. 시리얼같이 생겼어요. 너무 귀엽다. 우유도 있어요. 여기는 덴탈껌. 여기는 덴탈껌이라던가. 껌 사는 쪽이네요. 여기 보면. 여기는 다 강아지. 간식. 너무 귀여워. 와. 아껴줘서. 이거 너무 귀엽다. 여기. 여기는 꼭. 그냥 지나치지 못할. 그런 간식. 판매하는 곳인 것 같아요. 맞아. 특히 이거. 멋좀 좋아. 너무 아기들. 시내일같이 생겼어요. 이게. 이게. 뭐지. 가격을 올릴 때. 너무 저렴해요. 진짜 너무 저렴해요. 우리 아이들. 그림을 그리기 하다가. 갈색하시고. 이러기에도 너무 좋고. 여기가. 저 알러지. 여쭤보는 알러지 장식인가봐요. 알러지가 생겼네요. 근데. 뭘 하나를 사서. 결제를 해볼까요? 그림을 질겠네. 그림을 질겠네. 뭘 사는게 좋을까. 왜. 그 아이들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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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런거 같은데. 아유. 아유. 이거를 하나. 사죠. 뭐라고. 쉬지마. 자. 처음에. 저희 갓푸드를. 찍. 찍으면. 제가 나오면서. 상품 내려가네. 그러면. 결제하시죠. 결제하시기. 구미하실게. 하시지. 현재의 대두.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미네크린 소원을 넣어주세요. 단체가 끝날 때까지 신용카드를 준비하지 마세요. 다음은 신용카드를 만들어주세요. 자세히 넣어주세요. 열고, 열고, 그냥 가면 돼요. 오 이제 무인 요새 편의점 이런 거 만 타고 하던데 괜찮은 것 같아요. 간식부터 타코. 미니 탁구가 이거 약간 소고기랑 소고기 가죽 이런 타코 펌이잖아요. 약간 치석 제거하는 알겠어 치석이 이런 제품이고요. 이런 간식도 있어요 눈물 간식. 아니요.